현재 지구상에 대표님의 일지보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어려운 얘기에요 지금 전세계에서 일지보살만 돼도 전세계에서 영적 지도자 소리 듣습니다 톨레나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 한 일지보살 정도 돼요 일지급은요 육바람일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자동으로 육바람일이 나올 정도 돼야 되거든요 원불교에서는 그 경지를 일지보살를 출가위라고 해요 이제 범부지반에서 벗어나서 열애의 집안 사람이 됐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범부지반에서 열애의 집안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저 내면에서부터 성령의 마음이 솟구쳐야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육바람일이 솟구쳐야 돼요 그 경지는 좀 쉽지 않습니다 늘 참나와 함께 깨어있는 것만 해도 전 지구적으로 성자대접을 받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제가 원하는 게 일지보살까지는 아니어도 일지보살만 되셔도 양심분석할 줄 아는 일지보살이 또 없어요 전세계에 그냥 어떻게 해서 아공 벗공에서 벗공까지는 갔는데 구공은 모르는 일지보살이 지금 전세계에서 제일 대접받더라 그러면 한국인들 중에 재강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가능하세요 육바람일 양심분석 중시하는 일지보살 참나와 함께 살아가는 보살이 나오면 동급 최강입니다 전세계에서 제일 최강의 일지보살이 나올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전세계에 정신개벽 가능합니다 한국인이 영적 문화, 정신문화 강국으로 대접받을 때 옵니다 일지보살은 차체하고 일지보살만 나와도 양심분석할 줄 아는 일지보살은 지금 전세계에 없어요 저는 못 찾았습니다 일지까지도 안 바래요 일주인데 양심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일지보살 가능한가 저는 그게 목표입니다 동급 최강 동급 최강이면 되죠 동급 최강은 환경으로 대접합니다 성형이 환경으로 대접해 두는 일지보살이 나오니 정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